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은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 예비비는 쌈짓돈처럼 막 쓰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정부 임기 1, 2년차 예비비 집행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는 사실상 국가예산의 비상금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과거 검찰총장 때 특할비를 썼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집행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1년차에는 국민 누구도 요청한 바 없는 집무실 이전을 위해 496억 원에 달하는 예비부를 들이부었습니다 경호부대 이전과 청와대 개방에 들어간 경비를 생각하면 거의 65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했습니다 임기 2년차에는 대통령의 순방 비용으로만 532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긴축을 강요했다는 말입니까 건전재정을 외치며 부끄럽지도 않았습니까 정말 긴축을 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국가의 예비비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둔 예비비가 쌈짓돈으로 보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순방 경비를 왜 예비비에서 뺏었었는지 책임있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자신의 사금고로 여겼던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일본 정부에 탈취당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셈입니까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자리잡은 네이버 라인의 지분구조를 개선하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인은 네이버가 13년간 키워온 메신저 서비스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오랜 시간 쌓아올린 성과입니다 그런 라인을 일본 정부가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일본 도모코 기업이 2023년 6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개선책 수용으로 마무리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의 입장문 발표가 전부입니다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시 지원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나 할 때가 아닙니다 수수방관하며 허송세월 하다가는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을 뺏길 판임을 모릅니까 일본의 모렴치한 과거사 도발 외교관계 역행에 단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더니 윤석열 정부는 라인도 그대로 돼줄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본의 야욕에서 우리 기업을 지켜내는 역할만이라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탈취 시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한글자막 by 한효정